안녕하세요. 저희는 마카오 공식 수유업체 오아시스 컴퍼니입니다. 마카오 골드네일은 상쾌한 풀레음과 레몬그라스의 향과 달콤한 맛이 공존하는 맥주입니다. 캐스케이드 혹과 천연 자연수를 이용해서 만든 최고 프리미엄 몰트 맥주입니다. 혼자 계실 때 중화요일을 많이들 시켜드시잖아요. 그때 기름진 음식과 마카오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. 마카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마카오 맥주는 주류방능에 참석해서 아직 수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주례 관계자들도 많이 모셔서 마카오를 알릴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마카오 맥주님의 전화에 참석하시겠습니다.